야, 바로 오네. 쫄았어? 야, 너 아직도 지윤수 쌤 좋아하냐? 결혼하는데 정신 차려. 내놔. 쌤도 알아? 니가 자기 좋아하는 거. 뭐야? 고백함? 야, 새끼 미친 거 아니야? 완전 쳐돌았네? 어딨어, 액자. 어떡하냐? 결혼이 낼모레인데 애들이 보면 지윤수 쌤 웬 개망신. 어우, 어우, 어우. 줄게. 주는데 그냥은 못 주지. 포기해. 어차피 너 일하는 데 내신 까놨잖아. 이제 와서 영수 받자 소용없어. 그래서 뭐 어쩌라고. 나대지 마, 중간구사. 그럼 줄게. 안 그럼 내일 교실에 걸어버린다. 때려, 때려. 또 때려봐. 왜 들었냐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대신 대답해줄게. 니가 지윤수 쌤 좋아해서 그랬다고. 내일까지다. 잘 생각해서 답해라. 야, 장규 형. 잘 들어. 지윤수 선생님 건드리지 마. 건들면? 지킬 거야. 아무도 못 건드리게. 어떻게 해? 이 동네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누굴까? 1등. 우리 학교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. 이번 중간고사부터 시작이다. 선우 học과 하 tuned. 넷. こと다. 고맙습니다. 네. 여름에 비해. 감사합니다.